안녕하세요 마제입니다 이번에 리뷰를 해볼 게임은 무엇이냐 붕괴 스타레일입니다 호요버스의 신작 게임으로 턴제 모바일 게임입니다 다만 이번 리뷰는 스타레일이라는 게임 리뷰이기도 하지만 원신과 스타레일을 통해 호요버스를 알아보는 듯한 리뷰이기도 합니다 첫번째입니다 모바일 게임스러워졌습니다 원신은 모바일이 지원되는 pc 게임에 가깝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일단 발열이나 렉같은 문제가 꽤 크고 컨트롤이 꽤 중요한 게임인데 모바일에서 만족할만한 컨트롤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바일 게임이지만 야외 환경에서 이동중에 플레이하기도 어렵고 실내 환경에서도 다른 일을 하면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에 스타레일은 정말로 모바일 게임스러워졌습니다 모바일 기기로 잘 돌아갑니다 저같은 경우 4년전에 구매한 아이패드 프로 2세대 그리고 작년에 구매한 제트폴드4 두가지로 플레이를 하는데 프레임이나 발열 문제가 플레이하는데 불편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플레이 방식도 역시 훨씬 모바일 게임스럽습니다 자동 전투가 가능한 턴제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서 가볍게 시간을 때울 수 있죠 집중해서 하는 pc 게임과는 다른 모바일 게임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중 하나인 어떤 일과 동시에 플레이하면서 효율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방치형 게임같이 즐기는 게임은 아닙니다 현재나의 성장도에서 높은 난이도를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할 때도 있죠 그 컨텐츠를 들어가기 위해 해야 하는 준비 과정 역시도 여러모로 머리를 쓰는 재미가 있고요 결론은 스타레일은 라이트하게 하는 유저나 하다하게 하는 유저나 모두 즐길 수 있는 모바일스러운 재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요버스 무한 궤도입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게 있습니다 원신과 스타레일의 초반 흥행 추위입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자료가 초반 원신의 일일 접속자 수의 추위입니다 보시면 원신의 경우는 초반이 좋지 못했습니다 중국 게임이라는 데에서 생긴 백도어 관련 헛소문과 야생의 숨결이라는 게임과 굉장히 비슷했기에 생긴 게이머들의 반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간 접속자 기준 약 2주간 40% 정도의 유저가 빠졌습니다 일일 접속자 수가 26만에서 15만 때까지도 빠졌죠 하지만 이 원신이라는 게임을 통해 국내에서 쌓아온 게임사의 좋은 이미지와 잘 만들어진 스타레일의 게임 퀄리티가 합쳐져서 스타레일의 초반은 흥행한 추위를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게 스타레일의 초반 일일 접속자 수 추위입니다 일간 접속자 기준 약 2주 동안 15%의 유저만이 빠졌습니다 유저 변화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완만하게 내려오면서 한 번씩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도 보이는 굉장히 흥하는 추위를 그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을 찾아보면 우마무스매의 한국 서비스 초기의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흥한 게임이죠 잘 만든 게임이고요 그때의 초반 추위 그래프를 보아도 완만하게 내려오면서 한 번씩 치고 올라가는 초반 흥행 추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신을 플레이 해본 사람이라면 스타레일을 하면서 어? 하는 게 생깁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이 원신과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레벨업 재료와 돌파 재료 그리고 스킬은 행정 무기는 행추 이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 7개로 분할된 특성 성유물이라는 아이템이 유물이라는 이름으로 개수는 조금 변했습니다만 그리고 각각 해당되는 파밍 던전이 존재합니다 뽑기 시스템과 뽑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추가 재화 그리고 그 추가 재화를 통한 구매 시스템 지역별로 존재하는 상점들과 지역별 구매 재화 판매하는 아이템들의 종류 게임을 하다 보면 어? 저거 그건데? 이게 반복이 됩니다 원신을 하던 사람이라면 빠르게 스타레일에 적응을 할 수가 있고 스타레일을 먼저 접한 사람이 원신을 하게 되면 역시나 빠르게 적응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눈으로 보이는 부분인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전작인 원신보다 전체적으로 발전된 게임의 퀄리티 좀 더 좋아진 모델링과 초반부터 강한 임팩트를 주는 연출 등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원신이라는 글로벌 빅히트 작품을 통해 쌓아온 호요버스라는 큰 이름값에 대한 신뢰도를 또 한 번 올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재밌는 추이인데 스타레일이 오픈하고 나서 붕괴 서드라는 게임의 1일 접속자 수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원신의 1일 접속자 수는 살짝 늘어난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젤레스 존재로 라는 호요버스의 신작 역시나 기대해 볼만 할 것이고 원신 스타레일에서 본 기본 시스템에 적당한 변주를 잘 넣는다면 아 또 이거네 하면서 질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당히 새로우면서 적응하기는 쉬운 그 무언가가 될 테고 거기에 이벤트나 스토리의 텀을 잘 조절하면 호요버스 게임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호요버스 게임 내에서 돌고 도는 게 더욱 더 쉬워질 겁니다 이것을 스타레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세 번째입니다 니들 말을 다 듣고 있었다 스타레일이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가 이것 같습니다 게임사가 게이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서 신작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 정말 원신 유저들이 이야기하던 걸 디테일하게 많이 반영한 게임이 붕괴 스타레일입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짚어보죠 요일별 파밍 던전이라 힘들다 매일 파밍 가능한 던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캐릭터 돌파 재료가 복잡하다 캐릭터 돌파 재료를 일곱 특성으로 간편화했습니다 파티 세팅창 넘어가는데 로딩이 왜 있냐 스타레일에서는 로딩이 없습니다 NPC 돌려막기 때문에 좀 그렇다 돌려막기를 하긴 하는데 외형을 조금 더 다양화를 했습니다 신상에서 피차는 게 미묘하게 느려가지고 귀찮다 텔레포트 포인트를 들어가거나 지나가면 바로 피가 잡니다 몇 가지만 예로 들어봤는데 게임 시스템적으로 좀 큰 부분부터 사소한 부분까지 원신 유저들이 이야기하던 것들을 다 듣고 있었다고 말하는 듯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개선돼서 나온 게임이 붕괴 스타레일입니다 유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듣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공지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후속작을 통해서 게임사가 유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점들을 종합해서 보면 포요버스는 유저들에게 우리는 열심히 게임을 만들고 있으며 유저들이 말하는 것들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게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게이머가 게임사에게 말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죠 앞으로도 이런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